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불법은 결국 꼬리를 남기게 됩니다. 또한 불법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그 불법이 대규모로 성급하게 자행됐을 때는 더더욱 확실한 꼬리나 단서를 남기게 됩니다. 6월 28일 날 월요일 인천 연수구 재건표 현장에 참석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한 여러 참관인들이 포착한 증거 사진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증거 가운데서도 너무나 명확한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빳빳한 신권 같은 사전 투표지입니다. 앱선 프린트에서 사용되는 투표지는 두루마리 용지입니다. 이것을 흔히 롤 용지다 그렇게 부릅니다. 롤 용지는 인쇄된 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쇄된 면 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오는 그런 종이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인쇄 전문가는 롤 용지는 설령 다림질을 하더라도 인쇄된 면이 툭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롤 용지의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개표 과정을 거친 사전 투표지는 마치 한국은행에서 갓 찾은 신권처럼 빠빠단 투표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빠단 투표지는 외부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한 다음에 한꺼번에 재단기를 사용해서 절단한 그런 유력한 증거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투표지가 법원에 413일 감금되어 있게 되면 이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로 거듭나게 되는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표와 개표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 빳빳한 신권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구겨지고 또 접히고 또 다소는 지저분하고 그리고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갓 나온 신권과는 완전히 딴판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재건표 과정에 포착된 다량의 빳빳한 신권 같은 투표지는 기표와 개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된 다음에 바로 투표지가 투표하며 그대로 투입된 그런 흔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을은 이상한 기표 도장을 품은 사전투표지입니다. 기표 도장은 대량으로 제조되어서 전국 사전투표장에 비치됩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아마 조달될 것 같은데요. 공산품이기 때문에 구격과 모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건표 과정에서 포착된 기표 도장 모습은 기함과 개상함 그 자체입니다. 이 같은 기표 도장 모습은 인쇄를 묻혀서 기표하는 과정에서 좀처럼 등장하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한 분은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기표 도장은 어느 나라 기표 도장입니까? 출신지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다소이 시니컬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 점검은 대규모 절단을 위해서 붙인 테이프가 붙은 투표지입니다. 프린트는 롤 용지가 움직이면서 한 장씩 절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인쇄를 했을 때는 인쇄한 투표지들을 모아서 한 묶음으로 해서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재단기로 잘라서 만듭니다. 인쇄된 투표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재단기를 사용할 때 모으는 과정에서 테이프가 사용되기도 하고 본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본하여 커팅하는 경우에는 종이 테이프나 본드 등의 자국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사진은 종이 테이프가 남은 자국이 분명한 투표지입니다. 인쇄된 투표지,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에 속합니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린트로 투표지를 뽑았다고 선관위 측은 억지를 부리지만 뒷면에 이 같은 종이 테이프는 왜 붙어 있습니까? 이게 인쇄 제본의 증거가 아닙니까? 저도 분명한 인쇄 제본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일장기처럼 관리자 도장이 완전히 뭉개진 사진 투표지입니다. 인천시 송도 이동 6투표구에서만 무려 300장 이상에 출연한 기이한 사진 투표지입니다. 총 800장 이상이 일장기 모습의 투표지입니다. 이 같은 투표지는 별도로 투표지 감정이 전수조사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금표 과정에서 판사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재금표날은 표수를 세는 재판이기 때문에 투표지 감정신청을 하면 별도의 감정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 장씩 낱개로 사전투표지가 프린트해서 출력된다면 이것처럼 투표지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투표자들은 현장에서 2위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 진행자도 새로운 사전투표지를 프린트로 출력해서 재교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분은 또 이런 컨벤트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일장기가 어떻게 프린트로 출력될 수 있겠습니까? 두 눈을 가진 투표자나 관리자라면 이 같은 일장기 투표지가 기표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 답변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자석처럼 서로 붙어있는 자석 사전투표지입니다. 인쇄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쇄물인 경우에는 용지들끼리 서로 붙는 현상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낱장으로 프린트로 출력되는 프린트물의 경우에는 이 같은 현상을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견된 마치 자석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세 장의 투표지가 붙어있는 그런 현상은 인쇄를 하고 남은 접착제가 서로 붙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세 장이 붙은 것도 있지만 위와 아래가 붙은 것 또 옆과 옆이 붙은 것 등 다양한 그런 붙어있는 투표지가 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증거물입니다. 사전에는 접착제 흔적이 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프린트에서 출력된 것이라면 이렇게 본드 흔적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심심치 않게 발견된 것이 본드가 남아있는 사전투표지인데 연맨에 본드를 붙였음을 누구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지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이 또한 인쇄된 투표지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보고 계시는 것은 본드를 칠한 떡제본입니다. 아마 인쇄 전문가들은 이것을 떡제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수증 같은 것을 100장 묶음으로 서류 인쇄물을 100장 단위로 묶어서 권수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됩니다. 주로 대량 인쇄를 하되 낮장으로 잘 떨어지게 하는 인쇄 방법인데 쉽게 우리는 이 같은 인쇄 방법이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제조하는 데 사용됐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개표장에서도 100장을 한 묶음으로 개수를 합니다. 떡제본으로 100장씩 만들어서 처리했을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령와이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를 가지런히 놓고 아교풀과 물을 섞어 만든 액체를 페인트부트로 칠하면 바로 떡제본이 나옵니다. 좌석 투표지 붙어있는 3장의 투표지와 본드 흔적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런 의문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다음은 6번째 정거물입니다. 옆구리가 잘린 투표지입니다. 프린트로 출력되는 경우는 연면이 잘린 흔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시한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재단기를 사용해서 자르기 때문에 좌우 여벽이 맞지 않거나 또 좌우의 어느 쪽에 잘린 종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인시된 사전투표지를 증언하는 사례에 속합니다. 특히 재단기를 자르는 과정에서 좌우와 우의 여벽이 서로 달라서 이것은 분명히 인쇄 이후에 대량으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투표지구나 이런 추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전투표지가 이번 재검표에서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프린트해야 할 사전투표지의 옆구리가 어떻게 잘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시 대량 인쇄 이후에 재단 그러니까 종이를 대량으로 자른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6가지의 증거물들은 결국은 인쇄되어서는 안 되는 사전투표지가 프린트로 출력되었어야 될 사전투표지가 바로 대량으로 인쇄되어서 투표함에 투입되어서 바로 법원에서 열리는 6월 28일 재검표장에 출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단순한 의혹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합리적 의심은 확고한 증거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의 말과 글로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불법이 자행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